안녕하세요. 배당의 민족입니다. 오늘은 한국판 리얼티 인컴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배당금을 꾸준히 잘 지급하고 상향시키기로 소문난 맥커리 인프라의 배당금 및 배당금 지급일 전망에 대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맥커리 인프라의 정확한 명칭은 맥커리 한국인프라 투용자 회사입니다. 사회기반 시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 및 운영을 통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프라 펀드입니다. 미국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리얼티 인컴과 사업 방식은 다르지만 오랜 기간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고 꾸준히 배당금 상향을 보인 기업입니다. 리얼티 인컴이 매력적인 이유는 기업 규모가 상당히 큰 기업인 월마트, 세븐일레븐, 페덱스 등을 대상으로 상가 임대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맥커리 인프라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체결한 실시 협약에 근거하여 도로, 교량, 터널, 철도, 항만 등의 사회기반 시설 사업에 투자를 하는 기업으로 안정적인 자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이 매력적인 이유입니다. 맥커리 인프라의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맥커리 인프라의 주가는 12,000원대에서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5조 4천억 원 수준이고, 52주 최고 주가는 13,790원이고, 최저 주가는 11,050원입니다. 2022년 배당금 기준 현재 주가 대비 배당 수익률은 6.2%입니다. 맥커리 인프라는 사회기반 시설 사업에 투자를 하는 기업으로 부채보다는 자본이 훨씬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구성 비중을 보면 대출 채권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지분증권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순환도로, 우면산 인프라웨이, 뱅양터널 등에서 선순위 대출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후순위 대출 채권도 높은 이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 채권의 평균 이자율은 10%를 넘기고 있고, 채권 만기도 2024년에서 2055년으로 다양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분증권은 2022년 기준 5,710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 휴게소, 고속도로, 교량 등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맥커리 인프라의 손익구조도 살펴보겠습니다. 운용수익, 단기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를 통해 주당순이익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용비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운용수익 상승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용수익을 다시 나눠보면 이자수익과 배당수익이 존재하는데, 천안논산고속도로, 광주순환도로 등에서 지분 확보를 통해 배당수익을 얻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맥커리 인프라 배당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배당금이 아닌 분배금이라고 말해야 맞는 표현이지만, 배당금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맥커리 인프라는 주주들에게 배당 또는 이익 초과 분배의 형태로 현금 또는 주식을 분배하는 모습입니다.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들에게 분배할 경우, 그 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할 수 있어 높은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맥커리 인프라의 최근 3년 평균 배당수익률은 6.35%이고, 5년 평균 배당수익률도 6.35%입니다. 2008년에는 현금과 주식으로 배당을 지급한 이력이 있으나, 이후에는 현금 배당만 하는 모습입니다. 맥커리 인프라의 배당금 지급일도 살펴보겠습니다. 맥커리 인프라는 6월과 12월을 기준으로 2월과 8월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각종 비용을 차감한 후에 자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기에, 오랜 기간 중간 배당을 지급하며 주주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중간 배당금을 지급하는 모습이고, 배당금 삭감을 보인 적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배당금 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중간 배당금은 지난 8월 28일에 지급을 하였고, 결산 배당금은 2월 29일에 지급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맥커리 인프라의 결산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12월 26일까지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맥커리 인프라에 대한 개인적인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맥커리 인프라는 차입금과 주주들에게 받은 투자금을 통해 지분, 채권 등 자산에 투자를 하는 기업입니다. MRG라고 부르는 최소 운영 수입 보장 제도를 통해 실제 운영 수입이 당초 실시 협약의 추정 운영 수입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정 한도까지는 주무관청이 시장 위험을 부담해주는 제도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모습입니다. 17개의 투자 법인 중 15개 투자 법인은 주무관청과 실시 협약을 체결한 모습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어 있는 사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행량이 높고 안정적인 수익이 확보된 서울도로 사업에 신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견조한 외형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규 도시가스 편입 및 유료 도로 통행료 수입 증가로 실적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일 국내 기업들의 실적을 확인하며 배당금을 분석하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맥커리 인프라는 일반적인 기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분석을 하기 힘들었으나 복잡한 게 싫고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수령받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한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2023년 맥커리 인프라 배당금은 한 주당 780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상 내용 중 개인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니 2. 유의하시어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위해 더욱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